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2교시 영상 한번 시작할까요 6월 29일이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6시 반이고 1교시 영상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천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 도대체 증거가 뭡니까 상당히 궁금하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 그런 증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해볼 테니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이왕 사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현실이 힘들어서 아주 벅찰 때가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이게 잘 살고 있다는 건가요 현실이 힘들어서 벅찰 때가 있다 부끄럽거나 실수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 비웃는 사람 많은 게 잘 사는 건가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자신이 없어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연락할 친구가 있고 일곱 번째는 매번 끼니를 잘 챙겨 먹어요 잘 챙겨 먹으면서 여덟 번째는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늘을 본다 하루에 세 번씩 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 열 번은 보는 것 같은데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늘을 본다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보다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열 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자 그리고 열 번째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믿고 열 두 번째 어떤 일이든 하지 않을 변명보다는 이유를 찾으면서 그리고 열 세 번째 부정과 비난의 말보다는 긍정과 배려의 말을 쓰는 겁니다 긍정과 배려의 말을 써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뭐냐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다 고민과 걱정이 있어야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닐까 노력을 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시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떠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면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여유도 있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라 특히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어울리기도 하는데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문제에 상당히 끌려 보니까 매력적이죠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늘을 보라 하니까 여러분들 한 열 번씩 보세요 하여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끼니를 챙겨 먹으세요 특히 점심때 저녁때는 꼭 한 번씩 여러분과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씩 만나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그 속 깊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성공과 부의 성취를 이루는 것만이 잘 산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난 나의 속도대로 나의 속도대로 그냥 나의 페이스대로 여러분을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또 배려받으면서 소소한 일상에서의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제 결국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페이스대로 인생을 꾸준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살아가면 돼요 그게 좋은 거야 투자도 꾸준히 살아가면 돼 꾸준히 하면 돼 비교하지 마 남 주식 많고 뭐 적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익이 뭐 이렇끔 저렇끔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더라고 그게 의미가 없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폰에 대해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인데 지금 보니까 삼성도 못 쫓아간다 중국폰인데 9분만에 0에서 100% 충전된다는 9분만에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오포에 240W짜리 충전 기술이 종료된 스마트폰이랍니다 240W짜리 와 대단하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10분도 안 돼 가지고 0에서 100%까지 그 배터리를 완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충전기 이제 시험 생산에 나섰어요 상용화된 그 스마트폰 충전기 가운데 쓰는 그야말로 역대급 속도인데 중국의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력이 한국보다 앞서있다는 그런 평가가 슬슬 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8일날 중국의 유명 IT 팁스터인데 디지털 체스테이션 여기에 따르니까 중국이 최대 240W짜리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시험 생산 중이다 그럼 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1등인 오포인 것으로 오포 오포가 상당히 요즘 폰을 잘 만드는가 봅니다 실제로 오포는 그 고속 충전 기술로 중국 업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포가 지난 4월인가 봐요 4월에 인전 세계 최초 150W짜리를 이렇게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게이밍 게이밍 전용 스마트폰을 상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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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9분만에 4,500mAh인 것 같아요 4,500mAh의 배터리를 완전 충전할 수 있는 이른바 240W짜리 Super VoC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충전 기술을 발표를 해요 240W짜리 충전 기술은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충전기 가운데서 가장 빠른,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는데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도 0%에서 100%까지 완충하는 데는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포는 당시에 고속 충전 기술 상용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240W짜리 초고속 충전기 시험 생산 소식이 전해져요 전해짐에 따라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포는 최대 240W의 그런 출력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전에 있는 건 리얼미 거네요 중국의 리얼미 건데 이게 또 200W짜리야 엄청나게 빨리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고속 충전기 한편 그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충전 기술력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로 이미 넘어섰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비보죠 비보의 서브브랜드 IQ50인데 여기서 차세대 스마트폰 IQ50의 그 10 시리즈에 200W짜리 200W짜리 충전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샤오미의 경우에도 지난해 200W 충전기술을 발표했고 초고속 충전에 4화를 걸고 있다 합니다 밤년에 삼성 우리 갤럭시 S 시리즈는 여전히 45W짜리인데 삼성은 45W짜리인데 벌써 200W를 가지고 있다니까 중국의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한층 많이 앞서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가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삼성이 또 극복할 건 극복하겠죠 재미있는 중국의 그런 IT 기술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